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 코로나19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범죄의 재구성 시간에는 코로나19로 달라진 범죄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탐종 코난도 코로나19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개인수칙을 정확히 또 지켜야 되는 거고 사실 요걸래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변한 게 오늘도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왜요? 바쁜 일이 있어서. 바쁜 일도 아닌데 그냥 바쁜 척 한다고 못 먹었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 갔는데 이렇게 김밥들이 이렇게 탁 여어있더라고요. 삼각김밥. 네, 삼각김밥도 있고 김김밥도 있고. 그런데 딱 김밥 보는 순간 김밥 안에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맛인지를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도 김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지 않는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기특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빨리 국민들께서도 이 코로나 블루를 빨리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혼자 김밥을 많이 사드셨다. 아마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동병 상년으로 같이 좀 어려움을 나누시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이걸 여쭤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전북경찰청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어요. 보니까 지난해 범죄 발생 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5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죠. 수폭이지만 이것도 줄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범죄라는 게 저보다 표디가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대면 접촉이 가능할 때 범죄는 많이 격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면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코로나19 딱 시작했을 때 강력범죄는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다만 그 강력범죄 중에서 절도 범죄는 조금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절도 범죄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오늘 전북청에서 발표했는 거는 절도 중에서 빈집트리 절도는 줄어들었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코로나로 그만큼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빈집이 얼마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 집안에. 그래서 절도 중에서 빈집트리 절도는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대검찰청 쪽에 보면 일반 절도죄는 또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절도는 조금 늘어난 걸로 보였다. 절도의 동기는 많아졌네요. 생계형 범죄에. 그런데 빈집트리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북경찰청의 딱 전북지역이니까 전국이 다 그런지를 보려면 경찰청 경찰 백서나 대검찰청의 범죄 백서를 봐야 되잖아요. 대검찰청 자료는 어떤가요? 대검찰청 자료도 강력범죄는 좀 줄어들었어요. 특히 살인, 강도, 성폭행 그다음에 폭력범죄도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 공갈 협박은 좀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자동차가 9시 이후에는 많지가 않으니까 교통사고도 좀 줄어들었는데 재산 범죄만 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재산 범죄 중에 특히 절도와 사기의 건수는 상반기보다 한 8.5% 정도 늘어나서 총 32만 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범죄들은 수폭 줄기도 하고 좀 많이 준 범죄도 있고요. 그런데 재산 관련 범죄만 유독 늘었다.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범죄가 많이 늘었겠네요. 아무래도 절도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절도 중에서 빈곤층의 절도가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노인계층의 절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재산 범죄 중에서 조금 노인계층, 절도 중에서도 노인계층의 이런 절도 범죄가 늘어났다는 건 국가가 꼭 좀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그러니까 집중하셔가지고 그 노인 복지 혜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도 필요합니다. 보통 재산 범죄가 한 16만 건 정도 늘어나서 3년 동안 늘어난 재산 범죄 중에 3년 기간 중 가장 많은 16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코로나19 시대의 어두운 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범죄 통계에서. 그리고 코로나19의 특징 중 하나가 비대면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고 또 그렇게 못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식의 접촉이 늘어났는데 범죄도 이러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을 정보통신을 이용한 소위 말하는 지능형 범죄가 늘었겠네요. 저도 깜빡깜빡 속고 이렇게 예를 들어 문자 갖다 보면 그 문자가 굉장히 이렇게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쉽게 말을 하면 이건 특정 회사의 로고가 똑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A란 회사에서 지금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스카라고 하면 예를 들을게요. 보통 한 400원 300원 단가를 하면 80원 단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사면 2만 원에 지금 당장 10분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밑에서 url url 주소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도록 해서 그걸 딱 누르면 이 휴대폰이 좀비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도 결국 이게 정말 가짜 문자인지 진짜 문자인지를 모를 만큼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하게 문자가 나오니까 절대로 모르는 문자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자에 파란색의 url 즉 주소를 누르시는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지워요. 그냥. 은행이든 어디서든 문자 저한테 보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무런 회신 기대하지 마셔야 되고요. 나중에 늦어서 과태료 낼지언정. 범죄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되게 메신저 피싱 스미싱 이렇게 부르잖아요. 조금 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처럼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하셔야 될 거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문자가 이렇게 딱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안에 가장 좋은 게 지금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지 아니하여 홀수 짝수로 하잖아요. 신청이 안 되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바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보내드리지 못하니 지금 이 주소로 와서 신청하십시오 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 다음 주소가 굉장히 이상한 주소였는데 그 다음 주소까지 똑같은 국가 홈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집어넣고 특히 이렇게 계좌를 보내려면 계좌번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다 집어넣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두 가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좌가 사실상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가 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대폰 자체가 그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는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카카오 특정 브랜드를 조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sns의 메신저 피싱이라고 해서 또 보면 갑자기 어떤 sns의 지인이 나오는 거예요. 표창원 의원님께서 야 성재현 내가 지금 오늘 이거 유스아이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한 3만 원을 못 보내겠어. 이 주소로 3만 원만 보내주면 다음 출연 때 3만 5천 원 줄게.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네. 급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서서는 없으면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우리 표디에 그걸 번호로 오고 표디에 카카오 대문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문자들이 왔을 때 한 번 정도 확인해야 된다. 즉 메신저에 나오는 문자들은. 두 번째 스미싱이라고 해서 그냥 문자로 오는 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르면 지워라. 그러니까요. 급하면 다시 온다. 아니면 전화한다. 맞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계좌번호를 묻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원칙이니까요. 특히 문자는 젊은 친구들은 조금 그걸 보는데 특히 저는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저희 장모님한테 꼭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어머니 이거 나오시면 무조건 지우시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은 절대로 납치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께서도 부모님들이나 주위 어른들한테 꼭 말씀 좀 드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방지 방안 예방 방안 우리도 공유도 하고 주의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모든 그런 범죄 방지에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국가가 혹은 제도가 시스템이 이걸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방안이 있다면서요. 이게 뭐 요새는 국정원이 옛날과 달라가지고 국민들 서민 어떤 경제에 되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가지 최신의 스미싱 기법들을 다 찾아서 경찰에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제일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이런 스미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국가의 기관에 있는 대로 그 문자를 보내고 국가기관이 그걸 인정해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신저가 받았는 그 문자를 보면 번호가 국가 문자고 그 앞에 인정번호 우리가 특정 그냥 매체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 같으면 외국에 나가 있으면 지구본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게 인정받았는 거라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정된 번호로 국가가 인정했다는 정표를 통해서 갖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영국에서는 스미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갔다는 것을 국정원에서 밝히고 있던 부분이라서 우리나라도 이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필터링을 한번 하는 거죠. 그냥 다이렉트로 소비자들 기업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필터링을 한번 국가기관에서 거쳐서 국가기관이 소비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저희들 재난문자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국가가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 간의 메신저는 아니고요. 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서 보내는 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필터링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미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걸 딱 앞에 걸 보면 이거 국가가 맞는 거구나. 그럼 내가 안심하고 클릭을 할 수 있는 거시고 그게 없으면 이건 다스미싱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부모님들이나 주의분들한테 혹시나 모르고 급하게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를 때 딱 시각적으로 하나의 어떤 시그널을 보면 이게 국가 거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거다라는 확인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우리는 그럼 우리는 이거 바로 도입하면 안 되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이거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기관에서 나와 있던 이야기니까요. 한번 국가 쪽에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이거 도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어떤 장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주는 것을 하나의 필터링을 거쳐서 국민에게 보내주는 거니까요. 그건 문제없을 것. 시스템 구축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 못 할 건 아닐 것 같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국가인데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뭐랄까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젊은 층이 자꾸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많이 많이 늘고 있죠. 저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이건 그분이 정말로 너무 질 수가 있는데 너무 헐리우드 액션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기사가 전혀 불법 그러니까 과격하게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동 넘어져서 부딪혀서 어이코 이러면서 어이코 내가 많이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데 그다음에 자동차들이 갈 때 이렇게 살짝 부딪혀서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 몸은 튼튼하고 그런데 당장 정말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안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빨리 코로나19가 좀 거쳐져서 다시금 옛날 사회로 그러니까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있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범죄가 계속 있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범죄 양상을 보니까 심지어는 중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해서 그들을 그러한 범죄에 동원을 하고 실제 보상비라든지 이런 돈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챙기고 이런 형태의 정말 상당히 지능적이면서 악질적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범죄 양상 좀 우려되는 게 아무래도 실내 활동 실내 생활 가족들이 가정내에 많이 있다 보니 어린이나 노인들 이런 약자들에 대한 어떤 폭력 문제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이거는 제일 치면 코로나가 딱 시작되었을 때 UNODC라는 어떤 범죄를 하는 유엔 기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FBI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바라봤던 범죄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 범죄 그다음에 노인과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 문제 왜냐하면 내가 힘든데 그 사람들과 어떤 스트레스 역치가 작으면 그분들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받아줄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집에 왔을 때까지 내가 또 다른 버듬이 있으면 짐의 무게가 있으면 그게 결국 바깥에 있었던 화를 그 약자들에게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나의 부인이나 나의 남편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통계상으로도 확인이 되나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게 기본적으로 노인학대만 조금 제가 깊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1,480건 정도가 됐는데 이걸 연간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해보니까 이거 경찰청 통계인가요? 이건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이걸 환산하면 한 7,1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3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된다. 2017년에는 4,000건, 2018년에는 5,000건, 2019년에는 6,000건인데 지금의 7,000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갈 수 없는 사실 정인이 사건도 좀 찾아갈 수만 있었으면 이런 게 없어질 수가 있었는데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역을 하면서 2021년에는 이런 어떤 취약계층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관계기관이 가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죄 양상과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좀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강력범죄는 약간 소포로 줄어들었지만 생계형 범죄나 지능형 범죄 그리고 가정 내의 학대 범죄는 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는 어떨 것인가 어떤 양상의 범죄들이 우려되는가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는 닫혀 있는 상황에서 내 가정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이제 종식되면 세상 밖으로 짠 하고 나타나면 내가 생각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일 거예요. 분명히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사회는 많이 변해 있으면 결국 분노범죄가 제일 먼저 표출할 것이다 라는 점과 코로나19 이후에 실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조직범죄를 하는 친구들이 이런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녹여서 자기의 조직원으로 데리고 와서 청년 청소년들 그렇죠. 마약이라든가 성삭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UNODC에서도 조직범죄 초국가적 범죄가 가장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찬착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분노범죄 그다음에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 특히 마약, 성삭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의 집단 면역을 통해서 올해 말 정도의 코로나19 극복이 기대되고 예상되긴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승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극복 이후 범죄 양상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10초만 얘기하면 주사기도 제가 봤을 때 매점 매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특히 백신 주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마스크만큼이나 좀 제대로 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과 법무부, 또 검찰, 공수처, 국가수사범죄수사본부 모두가 한번 노력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범죄 양상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님의 뉴스하이킥 為 стpt 정사입니다. 정부가 지지 시정합니다.